2022년 새해 첫 주의 시사 스케줄 미리 짚어드립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소망 다들 마스크 벗고 싶다 이 얘기는 기본으로 하시니까 기본 말고 다른 소망 하나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소망을 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 0.5cm 들어가게 만들기 웃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1도 아니고 0.5입니까? 1cm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운동을 해야 되는 결과 0.5cm라도 들어가게 만들기 그냥 다이어트보다 사실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럼요. 살이 빠져도 나이가 들면 안 빠져야 되는 얼굴살 같은 게 빠지고 뱃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요즘 배를 이렇게 셔츠를 안 입고 그렇습니다. 꼭 소원 성취하시기를 12월 31일 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셀프는 안 될 것 같아요. 스케줄 들어가보죠. 올해 바뀌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새해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릅니다. 작년보다 440원 오르고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급이 7만 3,28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하고 대리운전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실업 급여하고요.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출산 대치에 관련된 어떤 제도들도 많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우처 형태인데 유흥, 사행, 레저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첫째든 둘째든 무조건 태어나면 200만 원. 지급 시기는 4월부터인데 1월부터 3월에 태어난 아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신청해 놓으면 4월에 받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첫 생일을 맞을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종일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자녀생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군 장병들 월급도 올해부터 오른다면서요? 많이 오릅니다. 10% 이상 오르는데요. 2병은 51만 100원, 1병은 55만 2,100원, 3병은 61만 200원, 병장은 67만 6,1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와, 67만 원이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2020년에는 54만 900원, 2021년에는 60만 8,500원. 이건 이제 병장 기준인데요.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고. 2017년은 한 20만 원대 아니었어요? 병장 2017년에는 2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에서 비상소지 분련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3, 4년 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을 연 4시간 이수해야 됐었는데 사이버 교육 2시간으로 대체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1, 2년 차는 4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5년 차 이상 같은 경우에는 1시간짜리 비상소지 분련을 또 실시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 폐지됩니다. 그래요. 올해 바뀌는 것 몇 가지 체크를 해봤고 시사 일정들 체크하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2주간 연장이 됩니다. 큰 틀의 방역 체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 가지 좀 달라지는 점은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어렵게 된다는 점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도 오늘 나오죠? 오늘 10시에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를 하는데요. 20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은 코로나19 극복이라든가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가전 아이티 박람회 이것도 이번 주 아니에요? 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개막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형태로 열렸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런데 오미크론 등의 여파로 2020년 오프라인 행사의 절반 수준인 22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3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설 민생안정대책 정책 이런 것들도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들었어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앞단계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목요일에 10대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라든가 할인 행사와 같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설 3주 전부터 주요 외식물과 동양조사 공개 등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역시 같은 날 목요일인 6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대상은 상속이라든가 공동체 마을과 같은 주택을 부득이하게 보유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이 대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이번 주에 발표되죠? 역시 목요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작년 4분기 잠적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망치 평균을 보면요. 대략 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 75조 2,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700억 가령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이번 주에 그런 일정들이 있고 올해 바뀌는 것 가운데 게임에 관한 정책 바뀌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거죠. 원래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던 그런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네. 이게 폐지가 됩니다. 10년 만에 폐지가 된다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 강화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거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라도 보행자가 무조건 통행을 할 경우에는요. 이제 무조건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이거 위반할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가 되거든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은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단 돌게 되는데 차들이. 이게 사람이 건너더라도 이게 돌았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단속이 됩니다. 단속됩니다. 이거는 범칙금 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디 뱃살 0.5cm 이상. 줄이시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